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1차 순경채용시험 해설을 하려고 한국사 해설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2차 시험이 너무 한국사가 좀 많이 어려워서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공부하는 데 어렵고 또 불안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번 1차 시험은 좀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거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총평을 먼저 하죠. 총평을 좀 해보면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좀 쉬웠는데 사실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번에 좀 너무 쉬워서 좀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수험생 분들은 너무 어려워도 걱정 쉬워도 걱정이죠. 그렇죠? 너무 난이도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우면 또 고득점자가 많이 나와서 변별력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저번 2차 시험처럼 지난 2차 시험처럼 너무 어려우면 아 이거 또 내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가? 이게 또 과락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 시험은 좀 뭐 2차 시험이 너무 작년 2차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제 생각으로는 너무 쉽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죠. 쉬운 건 아니었고 잘 낸 것 같아요. 문제를 고민해서.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이게 이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문제를 처음 보면서 그런데 이상한 문제는 없고 그냥 다 잘 낸 문제들이에요. 일단 총평 들어가기 전에 총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평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게 근현대사 문제 있잖아요. 근현대사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됐죠. 제가 좀 뿌듯하다고요. 원래 우리도 안 나올 때는 근현대사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7문제나 나왔고 왜냐하면 제가 실전동형 모의고사 하기 전에 근현대사 집중 모의고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사 집중 모의고사하고 근현대사 집중 모의고사를 했는데 문화사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현대사 집중 모의고사를 하면서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기대를 좀 해봅니다. 다른 건 없고요. 문제가 너무 평이해서 다른 건 없고 실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한제국 그 시기 찾는 문제는 이제 수민원이라고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이민정책 관련하는 그 기구가 나왔는데 제가 블랭크노트에도 써놓지 않고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1, 2, 3번이 그냥 소고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틀리면 떼지 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 없이 풀었을 것이다.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한두 문제 정도 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실전에서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또 그런 긴장감 속에서 풀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0점 정도가 좀 적당한 합격권 점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90점 정도 되면 95점? 90점 정도 되면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런 평이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